여러분 역사 유사 이래 진짜 이렇게 진리가요 통합 서버 구축되고 이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역사에서는 다 문명별로 따로 기독교 문명 불교 문명 다 따로 놀았지 이렇게 모든 문명이 통합한 시기가 없어요. 지금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이 시기에 맞는 진리가 선포되어야 돼요. 그리고 통합 서버가 구축되면 전 세계인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영적인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런 시대적 요청이죠.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하는 거고 이런 시대가 유사 이래 또 없었고 이런 시대에 필요한 정확한 답을 내놓는다면 유사 이래 없던 답이 되겠죠. 그게 개벽이라는 겁니다. 개벽 시기를 잘 이겨내야 돼요. 저희 종교 불문하고 여러분 기독교 분도 계실 거고 불교 분도 계시겠죠. 어느 종교에 적을 두고 계시건 공동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홍익학당에 모이신 분들은 여기서 공동작업을 하자고요. 개벽의 완수라는 인류 최고의 중요한 과제 양심 개벽의 완수라는 통합 서버 구축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띄고 오셨다고 보셔야 돼요. 정토에서 오신 보살님들도 천국에서 온 사도들도 이번에는 어떤 작업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무슨 작업을 여기서 하려고 왔는가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내가 세상을 보면 정말 사바사바하죠. 사바세계 같은데 근데 나는 무얼 하러 여기 왔는가 개벽의 완수입니다. 통합 서버 구축 정신 개벽 양신 개벽 기존의 모든 영적 각질을 끊고 진정한 영성의 시대로 인류가 들어갈 수 있게 돕는 것 이건 시대를 초월해서 옳은 일이고 자명하고 옳은 일이고 지금 이 시기에 싹이 나고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완수를 해야죠. 우리는 솔루션이 있어요. 솔루션이 있어요. 지금 갖고 있잖아요. 저희는 몰겐자, 육바라밀, 그렇죠? 에너지체 배양법 저희는 다 답을 갖고 있잖아요. 예전에 성인들이 오면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영생 얻는 법 그렇죠? 기독교적으로는 성령 받는 법 성령의 진리를 온전히 따르는 법 그게 칭의, 성화, 영화 아닙니까? 칭의, 성령 받는 법 성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 영화, 에너지체, 부활체 얻는 법 영생 얻는 법 이게 모든 종교 다 똑같아요. 기본이 이겁니다. 성령의 진리 따르는 법이 육바라밀 법이고 그래서 저희 학당 기본 과목이 뭐예요? 칭의, 성화, 영화랑 그대로 맞나요? 학당 기본 과목이 뭡니까? 참나각성, 이게 칭의 이루는 법 육바라밀, 양심분석법, 성화 이루는 법 호흡법, 이거는 에너지체 얻는 법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참나각성, 불교, 양심분석, 유교, 에너지체 배양 도교, 유불선, 유불선 합일 유불선 합일, 기독교도 본래 유불선과 둘이 아니다는 거 다 통합해서 우리는 뭐만 잘하면 되냐? 참나각성, 양심분석, 호흡수련만 잘하면 된다 이게 저희 개벽의 대안입니다 해법입니다 개벽은 이거를 인류에게 기본으로 깔면 개벽이다 이 정도 영적 진리를 일반인이 상식처럼 알고 일상에서 쓸 수 있으면 개벽이다 온 인류가 영생을 얻고 온 인류가 에너지체 얻으면 영생 얻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에너지체 얻고 영생 얻고 온 인류가 참나 안에서 참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살아가고 온 인류가 참나의 뜻, 양심을 구현하고 온 인류가 참나의 에너지, 생명에너지를 얻어서 영생하는 세상 저희는 답이 있습니다 저희부터 실천하면서 일상에서 써가며 살아가고 있고요 저희랑 지금 홍의각단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모두 함께 이 길을 걸어서 도로 제대로 내보자고요